ㄷㄷ 아니 근데 무슨 거미지로 머리카락이 두고다니나 걸려있어요 그 당시엔 오브랑토예요 예? 당신 무기자리 팔자요 이른 나이에 풍을 맞은 팔자가 뭐라고 하시는거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은 한 절반정도 거미지를 덮혔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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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